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본인의 타고난 끼와 타고난 재능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띠 4가지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도화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 자 그렇다면 도화살이 무엇이냐 도화살이라 하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왕벌의 사카침입니다 여왕벌 주위에는 주변의 꼴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식으로 본인의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이 남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매력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굉장히 많은 복업할 수 있는 그런 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잘된것 아니겠죠 사주의 형충파이라든지 나를 극하는 그런 요소가 많다 그러면 이 도화살이 잘못 발현되어서 주변의 스토커가 나를 따라다니거나 주색 잡기라 그래서 음주감호에 빠져서 여색을 밝히거나 아니면 음주를 너무 밝혀서 또 집안이 몰락하게 나는 그런식으로 안좋게 풀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화살 있다 그러면 본인이 힘든 일 있다 그러더라도 화장을 더 이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의복을 깔끔히 차려입으시거나 미용을 깔끔히 하시면 보다 더 운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로 도화살로 대박나는 띠는 바로 쥐띠가 되겠습니다 쥐띠분들은 당사주로는 천귀성을 의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 많고 또한 이 자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크게 성취가 가능하시고 도화살은 사랑을 의매를 하거든요 이 쥐띠분들은 사랑을 하는 방식이 내가 좋으면 되고 아무리 내가 좋다 하더라도 이 표현하는 것에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쥐띠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남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잘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들어서는 내색을 잘 안하고 본인 마음이 만족감이 들어야 사랑이라든지 도화살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쥐띠분들이 도화살을 활용해서 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본인도 암을 일단 키워야겠죠 매력들이시면 발생하시고 그리고 이 쥐는요 쥐덧에 취약하자 할 수 있는데 쥐덧에는 어떤 치제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보시면 주변에서 나에게 타고 오는 유혹을 조심하는게 좋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거나 사업을 하는데 쥐금 사업이 잘되는데 괜히 다른 사업이 돈이 잘된다 그래서 눈독을 들여 보거나 그런식으로 유혹에 넘어가시면 운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첫번째는 유혹을 조심하시고 두번째는 쥐구멍이 많을수록 쥐는 활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비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다 잃을 경우 첫번째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두번째로 어디서 빌리거나 세번째로는 이 금액에 50%만 투자를 하거나 그런식으로 대비책이 많을수록 이 쥐띠는 보다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 싶습니다 그래서 쥐띠분들 이 도화사를 잘 활용하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가지를 잘 생각해보시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도화운이 정말 강한 띠는요 바로 말띠가 되겠습니다 말띠는 당사주로 보면 천 복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고난 복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구요 그리고 남들보다는 조금 덜 노력을 한다 그러더라도 주변인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띠 분들의 사랑방식을 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 하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금사빠라 그래서 사랑이 정말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라 할수 있고 이 사랑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그런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밝게 웃고 사랑을 많이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운이 오는것이 또 말띠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띠는 5화라고 하는데 이 5화의 도화살은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이 말띠가 도화운을 극대화시키고 싶으면 두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번째는 5호형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말띠와 말띠가 만나면 혹은 5호란것이 도화기운과 도화기운이 만난다 그러면 형을 일으키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5호형을 일으키면 굉장히 많은 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띠분들은 주변의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본인의 기술을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약간 좀 불법적인 방법이라던지 주변 사람들과 구슬수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이 도화가 다른식으로 나를 공격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띠분들은 특히 남들과의 구슬수나 시비 이런것들을 조심하시는것이 좋고 다음은 이 말띠분들이 타오르는 마음은 강하지만 또 이 마음이 또 쉽게 꺼지기도 하거든요 말띠의 단점중에 하나가 끈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일이 있다 하더라도 끈기있게 본인의 매력과 기술을 각오 닦아서 발산하시다보면 이 도화살의 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일생에 한번은 크게 성공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화살의 기원으로 크게 성공할수 있는 띠는요 바로 토끼띠가 되겠습니다 토끼띠는 천파성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파는 깨지는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무슨 깨지는걸로 성공하느냐 그런것이 아니고 토끼띠는 아무리 깨진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또 내공을 샀거든요 이러한 매력이 성숙한듯 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이런 매력이 주변을 매혹시킨다 할수 있고 순수한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천파성에 해당되는 분들은 즉 토끼띠분들은 현침살을 의미한다 할수 있거든요 현침살은 안죽게보면 본인을 콕콕 찌르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식으로 조금 날카로운 그런 성격인데 그것이 아니고 정적으로 머물러있는 어떤 단체에 이 토끼띠가 도화살의 힘을 발휘하면 현침으로써 거기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토끼띠분들은 어떠한 꿈을 정해서 이 매력을 발산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많은 분들에게는 매력과 어필점이 되어서 충분히 크게 성공할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할수 있겠습니다 토끼띠가 도화살의 운을 크게 발휘하고 싶으면 두가지를 조심하시면 되는데 첫번째로는 뭘 하더라도 깨짐이 많을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 깨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 나는 타고나기를 이런식으로 조금 깨짐이 많을수 있겠구나 그런식으로 생각하시고 좋게 넘어가시는것이 좋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길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것이 좋다라 싶겠습니다 두번째는 이 토끼띠분들은 나무목의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것을 시작점을 탄탄하게 준비를 오래하면 할수록 그 복이 더해진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화살의 힘을 많이 받아서 크게 성공할수 있는 띠는요 바로 닥띠가 되겠습니다 닥띠는 당사주를 봤을때 천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일을 하더라도 좋고 싫음이 명확한 분들이 많으시고 남들은 거부할수 없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들이 이 닥띠의 강력한 무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닥띠분들의 사랑방식은 첫눈에 빠질수도 있고 사람이 갑자기 좋았다가 또 갑자기 싫어지는 그런식으로 좋고 싫음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배우자와 만날수록 운이 좋아진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닥띠분들은 이성적인 모습에 조금 많이 끌리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마음만 맞고 나를 이해해줄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것만 하더라도 이 도화살의 힘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그런 힘이라 할수 있구요 이 닥띠분들이 도화운의 힘을 키우고 싶으면 두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번째는 극단적인 성향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천인성은 수술이라던지 극단성 이런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함을 배울수록 좋다고 할수 있고 또 이 닥띠를 유금이라 하기도 하고 천관을 보면 신금인데 이 신금은요 5화가 도화살이거든요 어떤걸 의미하냐면 다른 띠들에 비해서 이 도화운이 본인에게는 칠살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닥띠분들은 이 도화운의 힘을 잘못 쓰면 이것이 곧 구설수로 되어서 나를 심하게 칠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이성의 유혹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본인의 말과 행동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도화살의 힘은 굉장히 크지만 내가 잘났다고 내 잘남은 믿고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생활하신다면 그 자만의 칼날이 본인을 공격할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호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